지금 여기 고도는 3,700m, 우리 집에 있는 LR4는 4,600m입니다. 도시의 불은 잘 켜진 것 같은데, 도시의 불이 너무 밝아서 별은 안 켜졌네. 두님, 두님! 다 켜졌어, 다 켜졌어. 도시의 불은 다 켜진 것 같아, 올라와 이제. 도시가 잘 나서, 조금만 들어가야 될 것들이. 도시의 불은 아주 좋아, 아주 잘 올라와 이제. 고생했어요. 별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켠 거지? 안 보여. 거기가 요즘 홀라하네? 아, 그러지마 그러지마. 하하하하. 나 이제 밀려 올라왔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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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생겼어요. 하하하하. 절벽이니까. 야,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. 고사지세 생활에서 이렇게 힘든지 몰랐지. 플라자 대 모니용. 바다 많은거 같을까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흑잇밥도 다. 하하하하. 자세상으로, 흑잇밥. 하하하하. 청양고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투르투르팀이 멀리서 거냐? 자자 아직까지도 거래요 얼마 있었어요 부자가 될 운명이나 영화를 누릴 별자마자 바로 존재할 리가 있겠는가? 여러분, 이제도 정말 가슴에서 울어 이 계정은 여기 프레이셜에 있는 몇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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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구청 일주일 조금 신고